오늘은 하늘빛이 잔뜩 찌푸린 채로 시작합니다. 비 소식이 들어와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비는 오늘 밤부터 창원을 비롯한 남해안 지역으로 집중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으로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지만 내일 아침 중으로 모두 그치겠습니다. 또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한낮에도 조금은 선선한 기분이 들겠는데요. 현재 위성영상을 보시면 경남지역으로 구름량이 많습니다. 오후부터 하늘빛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게 시작합니다. 창원이 18.4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창원이 24도, 하만이 26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또 창원과 고성, 통영과 거제로는 밤부터 비가 내리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구 지역으로도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진주가 24도, 산청이 25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남해상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습니다. 물결은 밤부터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는데요. 당분간은 구름만 간간히 지나면서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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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정보였습니다.